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출발 새아침 함께하고 있는 시간 8시 23분입니다. 법적 쟁점이 요즘 이슈들마다 꼭 끼어 있는데요. 이 법적 쟁점을 가장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죠. 사건 임법, 구자령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구자령 변호사입니다. 정치적인 제보나 여러 이슈들 뜨거울 때 여태까지 많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공익 제보자라고 주장한 사건마다 여파가 더 컸습니다. 조성원 씨, 아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본인이 공익 제보자 맞네요. 스스로 자기가 제보자다 이렇게 밝혀가지고 제보자가 누구냐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이 됐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추가 쟁점이 오히려 더 많아졌습니다. 일단 경위를 보면 조성원 씨가 제보자다 이런 건 정치권이나 언론계에서 소문이 퍼져 있는 상태이긴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조성원 씨가 자기는 절대 아니다. 그런 거가 오히려 허위 사실이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었고 몰아가면서 이런 상황이 황당하다.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자신이 맞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오히려 조성원 씨의 행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서 정치권에서는 박지원 국정원장과의 이런 얘기들이 많이 터져나오고 법적으로는 그 당시 공익 제보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냐. 지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게 맞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왜 대검이 먼저 발표했냐. 이게 지금 적법하게 된 거냐. 이런 논란들이 오히려 더 많이 늘었습니다. 당사자도 사실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대검으로 갔는지 또 공수처에 갔는지 얘기를 해놨지만 공익 제보자라는 측면이 사실은 여파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의식하거나 신경 쓰는 부분이 많다라는 건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익 신고자 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거죠. 공익 제보자. 이게 좀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생각보다 역사는 좀 짧습니다. 법이 들어온 건 2011년인데 사실 공익 신고자 보호법이라는 게 활성화된 거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뒤거든요. 그 역사를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제일 유명한 사건은 1992년에 이지문 중위의 양심선언 사건. 부재자 투표 부정 사건. 맞습니다. 그겁니다. 군대 내에서 기무사가 개입하는 부정선거가 있다. 그래가지고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던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이게 사회를 바꿀 정도의 어마어마한 일이었지만 그때 당시에 공익 신고자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땐 뭐든지 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양심선언이다. 맞습니다. 양심선언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런데 그때 이지문 중위도 그렇게 표현을 해서 인상적인 말인데 이건 양심선언이 아니라 양심과 상식에 의한 사실의 보고다. 그런데 상식에 따라서 사실 팩트를 공개한다고 했지만 이 사람에 대한 보호 이런 거는 상식적이지 않았거든요. 사회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되는 공익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호 조치는 상식적이지가 않아서 이분은 언론 공개하자마자 구속수사됐고 그리고 중위에서 이등병으로 강등돼서 파면됐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법원 재판을 통해가지고 복권이 됐지만 3년이 걸렸고 이게 오로지 개인의 노력에 의해가지고 자신의 지위를 회복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못이다라는 반성적 고려가 쌓여가지고 입법이 됐는데 입법화된 것도 20년이 걸렸습니다. 실제로 적용된 건 더 오래 걸렸다라고 앞서 설명해 주셨죠. 내 불이익과 내 위험을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서 어떤 내용을 신고한다라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지금 제보자 조성은 씨도 역시 자신에게 대한 공격, 여러 가지 위협 이런 것들로부터 좀 보호받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공익 신고자 신고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굉장히 민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보자를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부터 들어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공익 신고자가 맞는지에 대한 결정도 굉장히 첨예하고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익 신고자가 맞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합당한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악용하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아요. 공익 신고자로서의 포지션, 피해자로서의 포지션을 잡는 게 유리하다. 이런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가지고 신고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법에서도 사실이 맞느냐 이걸 따지고 그리고 부정한 목적이 개입된 신고인지 아닌지 이거를 보는 게 핵심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그런 게 많거든요. 어디나 사내 정치라는 것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의 집단이라는 건 정치가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좀 밀린다. 내가 징계나 형사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하고 별로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라도 공익 신고자라는 포지션을 잡고 나에 대해서 어떤 징계나 불이익한 처분을 주는 것은 그것 때문이다라고 해가지고서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김태우 감찰반원, 청와대 감찰반원 같은 경우도 그때도 그런 논란이 있었죠. 불이익을 받았다고 했지만 불이익과 공익 신고자는 맞으나 보호 대상은 아니고 해당 징계권은 별개다라고 법원에서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판정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검에서 공익 신고자 판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이런 비판들도 나오는데 권한이 있는 거죠? 아니요. 대검은 사실 판정 권한은 없습니다. 공익 신고자 판정 자체는 그러면 권익위원회의 결정 사항이고 대검에서 얘기하는 건 사실 결정 권한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견 정도다 이렇게밖에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의견 정도군요. 법조인으로서 공익 신고자가 맞다, 맞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견은 낼 수 있지만 공익 신고자의 지위가 결정되는 건 국민권익위원회의 사항이고 그래서 대검에서 기자들에게 보도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 때도 이게 월권 아니냐라는 논란이 그래서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갔을 때도 권익위에 신고하라라고 했다가 그렇죠. 조성은 씨가 처음 찾아갔을 때 권익위에 해당 사항이니까 권익위에 먼저 가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왔던 거고 한 번 그렇게 반려를 했다가 조성은 씨가 그래도 해달라고 하니까 그럼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걸 조건으로 받겠다라고 그 과정에서 사실 권익위원회의 소관이다라는 거는 대검에서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도 바로 보도자료를 냈잖아요. 우리한테는 신고가 들어온 적이 없고 우리는 공익신고자로 결정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대검에서 요건에 해당한다라고 발표한 거는 우리 판단이 아니다라는 걸 바로 반박을 냈던 거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또 이제 사건 시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언론 보도가 물론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또 일파만파 이야기가 퍼지고 있습니다만 보도가 이미 됐기 때문에 이걸 공익신고로 봐야 되느냐라는 논란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때 그래서 굉장히 우왕좌왕했고 왜냐하면 명확한 설례가 있지는 않거든요. 아까처럼 굉장히 많이 설례가 쌓인 그런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언론계나 정치계에서 조성은 씨 아니냐라는 소문이 퍼졌을 때부터 조성은 씨가 내가 제보자가 맞다라고 공개할 때까지 그 사이에는 사실 우왕좌왕했었고 그럼 권익위원회는 아직 지금 신고도 안 들어갔잖아요. 보호조치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권익위원회의 결정이 없는데 그럼 그 단계에서 제보자가 누군지를 밝히거나 누군지를 범위를 좁히는 추론이나 이런 거가 법 위반이 아니냐. 왜냐하면 공익신고자보호법인 그거 들다가 금지되어 있고 형사처벌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굉장히 따져봐야 하는 사안이었거든요. 그런데 법에 의하면 공익신고를 했을 때 공익신고자로 본다 이렇게 돼 있고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부터 공익신고자가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위는 공익신고를 했을 때부터 발생을 하는데 그럼 권익위원회의 결정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유권해석 기간인 결정권이 있는 권익위원회의 결정에서 확정이 되고 그러면 확정 결정이 있으면 신고한 때로 소급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보호조치에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던 그때도 공익신고자가 누군지를 밝히는 거는 법 위반 소지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요. 그때 그래가지고 대검에서의 문자메시지 공개에 의해가지고 김윤 의원 기자회견 직전에 그 메시지가 나왔던 게 그래서 했던 게 아니냐. 정치적으로는 그래서 논란이 발생하는 거기도 합니다. 사실은 공익신고에 대해서 언론사에 제보하거나 보도됐을 때 보는지의 여부는 좀 다른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워낙 난발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나도 공익신고자다라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제안하는 거지 보도된 것만으로는 공익신고자가 맞다 아니다라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논란도 있던데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래서 첫 번째로 따질 게 공익신고자의 형식적 요건이 있는데 수사기관이나 권익위원이나 이렇게 접수처가 좀 판정돼 있어요. 그래서 언론사에 대한 제보는 그 자체로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병행해가지고 수사기관이나 권익위원에 들어갔으면 그건 이제 언론 보도가 됐더라도 그 자체로 별도로 따져가지고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판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판정할 때 그 내용이 하나 있어요. 언론에 이미 보도됐던 내용이 새로운 증거 없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조사를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조사를 중단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중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건 방금 앵커님 말씀하셨던 거대로 공익신고자가 지금 조성은 씨도 있지만 이 언론 보도를 보고서 여러 명이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막겠다는 취지지 언론 보도부터 시작했던 내용은 공익신고에서 완전히 배제한다.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 사실은 권익위원의 결정이 아직도 없기 때문에 이 논란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논란으로만 남아 있습니다만 이번 주 안에 제보자가 신청을 할 거다. 공익신고자 지위를 위한 신청을 할 거다라고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익신고를 한 사람이 공익신고자라 규정하고 만약에 공익신고자가 된다. 그랬을 때 조성은 씨도 지금 윤 전 총장층이나 여러 측에다가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관련이 있는 건가요? 관련이 있죠. 일단 법적 대응을 한다라는 게 명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아직 결정조치는 되지 않았지만 그 이전에 자신의 신상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했던 거 그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이 아니냐 이게 하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허위 사실로 나를 음해하고 있다. 이런 내용 표현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될 수 있지 않냐 이거 3개 정도 아마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웅 의원이나 다른 분들이 기자회견이나 여러 차례에서 얘기했을 때 명시적으로 조성은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우회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또 말 그대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서 따져봐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 나는 그런 이름을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죄에서 따져봐야 되는 법리 중에 특정성이라는 법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명예훼손이라는 게 사실 꼭 실명 거론하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군지 알 수 있는 표현들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표현으로 누군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되냐 그걸로 특정성이 갖추어졌느냐 아니냐 이걸 보는데 지금 워딩 자체로 봤을 때는 사실 특정성이 갖추어졌을까 왜냐하면 기자분들한테 여러분들 누군지 아시죠? 저도 그분은 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정도 표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보도를 보는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누구라고 짐작하기에 좀 불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언론 보도가 된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그때 공의신고자로서의 요건을 갖췄다라는 대검의 메시지가 나온 다음이었기 때문에 극도로 조심하는 게 좀 느껴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언론의 인터뷰 화면 따져 있는 고고가지고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로는 조성은 씨가 정치인이면서 공인이라는 측면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표현의 자유의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지거든요. 언급될 수 있다. 그래서 조성은 씨가 언급하는 것도 그 측면도 있지만 지금 제가 추론하기에는 하나 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정 기자들에게 언급을 했다. 그러니까 카메라 돌기 상황 말고 외부에서 조성은이라는 이름을 추측할 수 있는 게 소문이 돌고 있지 않냐라는 게 이미 소문을 자기들이 돌린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고려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공의신고자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시간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팩트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관련해서는 또 공의신고자 인정이 되거나 관련 결정이 나왔을 때 변호사님과 한 번 더 이 프로그램에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구자룡 변호사였습니다.